오늘 동영상은 거의 30분 정도 되는 동영상 입니다. 지루하신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누르셔도 되고 스킵 해갖고 빨리빨리 보셔도 됩니다. 오늘 지금 엘리베이터 자재를 하체하고 있거든요 건물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하차하는 공간도 좋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데는 땅이 그 지하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경사가 많이 져 있어요. 그래서 하차하기도 원활하지 않죠. 좁은 공간에 차량도 많이 다니는 일방 통행로거든요. 또 이제 엘리베이터 자재는 특성상 발 꽂는 위치도 다 틀리고 발 들어가는 폭도 다 틀립니다. 이런건 평지에서 좀 넓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곳에서 사찰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어요. 이것도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일단 내려서 가까운 곳에 놓고 다시 또 이동할 예정이에요. 차가 새해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건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엘리베이터 자재는요. 내리기가 정말 힘든 곳이라서요. 예전에 동영상 보면 그 시스템 가설제 하차한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현장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지하실 안에는 좀 많이 치워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게차 다니는데 크게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자재는 정말 여러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게차 작업할 때 예전에는 이게 자동발이 아닐 때는 굉장히 힘이 들었겠죠. 계속 내려와서 발을 넓혔다 좁혔다 해야 되니까요. 이제 요런 엘리베이터 자재 같은 경우는 자동발이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이제 자동발 안 쓰는 영업용 지게차는 없겠지만 공간이 내리는 공간이 너무 안좋아요. 일부는 이제 그 옆에다 내려놓기도 하고 바로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톰백을 들고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여기는 그나마 이제 지상고가 높아갖고 천정고라고 그러죠. 천정이 높아갖고 이 3단 지게차 같은 경우 손백 자료 항공마다 같은 경우 이렇게 들고 들어갈 수도 있죠. 좀 지루한 작업이죠. 물건 모양은 다 틀리더라도 액수도 많고 그리고 지금 지하 1층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다 내려놓고 있는데 이것도 지하 2층까지 가지고 내려가야 될 물건도 있고 그래갖고 오늘 여기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파레트와 틀리게 지금 이런 자재들은 하나씩 밖에 못 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하차 해놓고 나중에 옮길 때는 두 개씩 몰아서 가지고 다니게 되면 조금 빨리 시간이 전략이 되겠죠. 하차 할 때는 실려 있는 게 그렇게 안 실려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넓으면 내려놓고 두 개로 만들어 갖고 가지고 내려가면 되는데 공간이 좁아 갖고 그냥 뜨는대로 바로바로 가지고 가버려야 돼요. 두 개를 모아서 하나로 쓸 수 있도록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자재를 하차 할 때는 그 담당자나 누구 신호수 한 명 붙어 갖고 신호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지게차에서는 이게 두 개를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뒤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이 힘들거든요. 그런 거를 지게차에서 다 보인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착각이죠. 지게차 위에서는 저게 두 개를 뜰 수 있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런 짐 같은 경우는요. 꼭 신호수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발을 잘 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특히 이런 경우는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누군가가 옆에서 신호를 해 줘야지 작업이 빨리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두 개를 하나로 모아서 가려면 이런 식으로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되게 불편합니다. 바르바르 그래서 들고 내려가서 섰죠. 엘리베이터 자재는 정말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어갖고 뭐 한 대분 정도 같은 경우는 금방 내리는데 여기는 이제 그래서 건물이다 보니까 꽤 자재가 많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내리는 데니까 많이 지루하죠. 하차할 것도 많고 하차해서 이제 옮기려면 좀 넓은 곳을 갖다 놓고 옮기는 게 낫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바로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 2층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도 천장 높이가 아슬아슬해요. 이제 밑에 내려오니까요. 거의 지게차 높이랑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저 앞에 거는 이제 다 아까 내려다 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하 3층까지 내려갑니다. 저건 지하 2층까지 내려오는 거고 지하 3층까지 내려가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있죠. 자 아까 이제 벌써 한 대분은 벌써 내려다 놓은 거예요. 저것도 이제 제가 다 내려온 겁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쓰레기 하나 갖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하나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이 물건을 들고 올라가는 거랑 빈차로 올라가는 거랑은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위로 얹을라 그랬는데 안 될 거 같으네요. 이제 물건을 들고 올라가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겠죠. 지금 저 앞에 것도 아까 다 하차해 놓은 거예요. 제가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다 끝나려면 멀은 거 같아요. 요거는 또 가지고 내려가든지 옮기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건 다시 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군요. 이건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갖고 옥상 위쪽으로 올려갖고 위에다 설치할 건가 봐요. 그래서 밖에다가 이제 내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파란 천막 있는 곳에 호이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 옮기든지 그럴 거 같아요. 자 이제 하차는 다 끝났고 물건들을 이제 밑으로 가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여기저기 쌓는 거 같다가 지하로다가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지하 2층, 지하 3층 이제 내려갈 때는 2개씩 이제 한 번에 떠서 내려가야 되겠죠. 하나씩 가면 너무 오래 걸릴 거 같아요. 여기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두개를 만들어서 가기가 좋죠. 아까 하차할때는 내려놓고 할 공간이 없습니다. 아 이 건물 처음 지을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가 돼가니까 그나마 일하기가 불편하진 않네요. 생각보다 에레베터 자재가 꽤 많이 있어요. 자 아까 이것도 내려놓은건데 다시 또 위치가 잘못되어갖고 또 다시 한번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도 공사할때 보면 조금씩 틀린데요.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에레베터가 나중에 들어오죠. 밖에다 호이스트를 먼저 설치해 갖고 그걸로 자재를 날리고 이제 에레베터를 맨 마지막에 설치하는데 어떤 현장 같은 경우 건물 뼈다 올라가고 나면은 에레베터를 먼저 설치하고선 그곳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에레베터를 손상이 안가게 하려고 마지막에 설치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이 현장은 그냥 우리집 앞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이제 제가 하지 않았고 다른 지켓처 사무실에서 하던 곳인데 제가 이제 땜빵 나와서 일을 해드리는 거에요. 요거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사무실에 가도 되겠죠. 바로 집 옆이거든요. 이거는 다시 밖으로 갖고 나가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크레인으로 올릴 거죠. 자 지금부터 크레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크레인 선에 걸어서 저거는 올라갈 거에요. 저거 올려보내 놓고 또 이제 저는 내려가서 또 하던 일 계속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떴다방지게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업을 오래 하면은 굉장히 지루해요. 어디가서 빨리하고 빨리빨리 하고 사무실에 가서 쉬는게 낫지 계속 한군데서 일을 오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루해져요. 요즘같이 좀 일이 없을때는 이렇게 한군데 가서 오래오래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 잠시도 쉬지도 못해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인력 같은 거 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뭐 담배 한대 피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지게차 장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잠시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일을 계속 하다보면은 지게차 같은 경우 양말 운전을 하잖아요. 왼쪽 발이 이제 브레이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받는 발은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발이 막 그냥 땡길 정도로 일을 하는거죠. 계속 쉬다보면은 나중에 사무실 도착해서 지게차에서 내려올 때 보면은 휘청거릴 정도예요. 그만큼 일을 많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게차는 잠시도 안 쉬고 있잖아요. 지게차 이렇게 하다가 내가 10분간만 쉬었다 하겠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 하겠습니까. 비싼 장비 불러 놓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현장 같은데 이제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쟤는 이제 존경스러운 게 차가 막 10대, 15대 이렇게 오잖아요. 그걸 다 내리고 해야 되는데 담배도 이렇게 담배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언제 담배 피했지 모를 것 같아요. 옛날에야 뭐 아무데나 담배 피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현장에서도 이렇게 정해진 곳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되잖아요. 그럼 지게차 같은 경우도 담배 피고 싶으면은 그 정해진 곳에 가서 담배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밀려 있을 때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3시간, 4시간만 한군데서 일을 해도 굉장히 힘이 들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한다면 정말 저는 못 버틸 거 같아요. 또 적응되면 뭐 못하는 건 없겠지만요. 지금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때 작업을 한 3,4시간 했는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구요. 이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죠. 쉴 수가 없어요. 지게차는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점일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 일하러 가라고 그러고 아니 이분들 식사하러 가시라고 그러고 저 혼자 끝까지 한 적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빨리하고 빨리 여기 털고 나오는 게 좋지 뭐 일하러 갔다가 밥 먹으러 갔다가 뭐 쉬었다가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쉴때 쉬고 일할때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쉴 수가 없죠. 그러니 그로 오래 하게 되면 힘이 든 거예요. 지게차는요. 진짜로 지게차에서 내려올 때 다리가 휘청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게차 하시는 분들도 운동 많이 해줘야 돼요. 특히 다리운동 많이 해놔야죠. 안그러면은 오래 일하게 되면은 지갑병도 생길 수 있어요. 계속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작업 지시하는 분은 자꾸 바뀌고 있지만 지게차는 저 혼자 계속 상대를 하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지금 힘은 들어요. 제가 담배를 아주 중독자로 피는 사람 같으면은 밖에 나갔을 때 담배 한대 피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눈치 보이겠죠. 지금 한 타임이 40분이기 때문에 담배를 만약 10분 핀다 그러면은 25%의 시간을 강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25%면은 담배 한대 피는데 15,000원을 저 사람들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담배를 피더라도 일을 하면서 피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담배 피울 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지게차는요. 비흡연자인 저야 뭐 괜찮지만 흡연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리하죠. 많이 힘드실 거에요. 정말 단 1분도 안 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안 쉴 수가 없죠. 사람의 힘은요. 근데 이제 장비기 때문에 이 기계는 계속 돌아가는 거에요. 그렇지만 그 기계를 조정하는 거는 또 사람이잖아요. 사실 쉬어가면서 하는게 맞는데 지금 이거는 좀 긴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대각선으로 물건을 떴습니다. 대각선으로 떠서 물건을 들고 들어가죠. 대각선으로 들어가니까 뭐 중간중간 물건들이 있어갖고 쉽지는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죠. 이제 이 건물도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었고 벌써 분양에 들어갔어요. 돈 좀 있으면 이런데 상가같은거 분양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가 분양받으면은 구걸세나 받아서 살살 살면 좋겠죠. 이제 몇개만 더 날르면 다 될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이 걸리고 저희는 쉴 시간도 없이 일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게 똑바로 간다면은 한 번에 갔다갖고 갈 수 있는 무게인데 지금 여기는 대각선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한 다바씩 밖에 못떠갖고 내려갑니다. 한번 내려갔으니까 두번째는 쉽겠죠. 뭐든지 처음에 힘든거죠. 두번째 내려갈때는 훨씬 더 요령이 생기게 돼있어요. 눈을 까먹고 구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일이 많이 줄다보니까 이제 한참 계속 놀다가 보면은 일하라고 전화가 오면은 일하기 가기가 싫어질 때도 있어요. 이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무 놀다보니까 일을 하기 싫어질 때가 가끔 있네요. 특히 비오는 날은 더 그렇습니다. 비오는 날은 또 비포장 같은 데 가면 차가 잘 빠지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일하러 가기도 싫을 때도 많이 있어요. 점점 자꾸 깨가 나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그럴까 일이 열심히 탄력받아서 하면 좋은데 요즘은 탄력받을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하시겠지만 여기 제 주위의 분들은 일들을 별로 못하고 있어요. 요즘에 모시기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일을 하고 돌아다니더라도 꼭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니까 밖에 나가 돌아다니기도 싫고 밥 먹으러 식당도 가기 싫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제 혼자문 같으면은 방구석에 가만히 있어서 꼼짝 안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하고 살 수 있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는게 최고죠. 빨리 그 바이러스가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도 열심히 해야 그랬으면 좋겠네요. 봄이 되면은 의욕에 넘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놀고 싶을 뿐입니다. 요즘에는 제 주위 그 지게차 다른 사무실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지게차 사무실에도 메이저 업체가 있고 이제 조그만 업체들이 있죠. 메이저 업체라 그러면 기사두고 지게차 몇 대씩 갖고 있는 그런 곳을 저희는 메이저라 그러는데 큰 회사 외에는 하나씩 갖고 하는 저희 같은 그 영업용 지게차 분들은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하루에 뭐 두 탕하고 세 탕하고 이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일하기 싫어서 그것도 안하고 다른 일하는 경우도 많구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그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동안 이제 번 돈은 없지만 수금할 돈은 있지 않습니까? 결제가 바로바로 안 돼갖고 그런거 수금 해갖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거죠. 요즘에는 이제 지게차 뿐이 아니라 모든 업종 모든 사람들이 힘든 지게 아닙니까? 그치만 힘들더라도 힘들다고 생각 안하고 일을 하면은 일을 하나보다 하고 살고 있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 자재가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제일 오래걸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긴 자재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천천히 마지막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거 작업할때 지게차는 다른거 없어요. 서두르지만 하면 돼요. 서두르지만 않고 감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눈으로 보고 하려고 눈으로 보고 발 집어넣고 눈으로 보고 이동하고 후진할때도 보고 후진을 해야 돼요. 무의식중에 그냥 후진하다가는 사고가 나는 거죠. 항상 언제든지 시계차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빨리빨리 한다고 뭐 잘한다고 표창장 주는거 아니죠? 천천히 하더라도 사고 안나고 안전하게 하면은 표창장은 못받더라도 돈은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서두르다가 물건 떨어뜨려 먹고 옆에 건물 기수내고 그러면은 표창장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서가 날라옵니다.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일차적으로 여기 작업 끝난건 작업확인서 사인받고 지상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하에서 뭐 하나 가지고 올라가야 되네요. 요거만 가지고 이제 쓰레기죠? 쓰레기 옮겨 놓고 하나만 옮겨주면은 작업은 끝이 날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작업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오랜 시간 작업이 끝났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죠? 저한테는요? 하루종일 일하시는 분에 비하면 뭐 세발의 껌이지만 아주 저한테는 오랜 여정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무사고로 끝나게 한거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